안녕하세요. 그림책방입니다. 지난주 1월 5일까지 진행했던 서울 그림 전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바로 푸우 전시인데요. 소마미술관에서 진행하였고요. 저는 정말 강동구를 오랜만에 갔었는데요. 덕분에 잠실 나들이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. 40년 넘은 곰돌이 푸우 전시 중에서 이번 소마미술관에서 진행한 곰돌이 푸우 전시가 가장 규모가 큰 전시라고 합니다. 푸우 작품의 전체 일대기를 모두 감상할 수 있었어요.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처음부터 귀여운 푸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. 왕년의 푸우는 약간 무서울 때도 있었더라고요. 푸우가 친화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다양한 그림들뿐 아니라 푸우를 더욱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무척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. 특히 푸우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작가 알란 알렉산더 밀튼 밀린이라는 사람인데요. 그의 어린 시절이 푸우 이야기를 그리는데 많이 반영된 모습을 보았습니다. 실제로 푸우가 놀던 그 숲속이 이 작가의 어린 시절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였는데요. 작가의 동네 사진이라든지 작가가 뛰어놀던 숲속이 사진에서 그대로나 재미있었어요. 그러니까 푸우가 그 나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이 알렉산더 밀튼이 과거 어린 시절 똑같이 그렇게 나무 안에 들어가서 놀았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거더라고요. 그럼 전시장 풍경을 살펴볼게요. 더 가 Healthy 나 Loyal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